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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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화려한 차림으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지만 고생을 안하고 사신 분은 아니래.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해. 아버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분이기는 한데 돈을 못 벌었단 말도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세월이 시절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겉은 화려해도 속빈강정처럼 보여. 내가 볼 때는 어머니.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도 원래 집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도 아니고 내 일을 해야 되거나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거나 서류를 만질 일이 있는 건지 서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지 뭐 문서원도 들어오고 이동수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종이가 모여요. 왜? 계약. 그런 거 하는 거야? 계약 같은 거 하는 일이야? 어? 거봐. 그러니까 뭐 종이 만지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? 어찌됐든 간에 올해 어머니한테는 뭔가 서류상 도장 찍거나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내년에 뭔가 좀 빛을 볼 거 같아. 올해 뭔가 이렇게 좀 다져놔야 내년에 좀 뭐 돈이 크게 좀 돌는지 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운서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뭐 계약권 그런 것들이 이제 일과 관련돼서 도장을 많이 찍으면 당연히 좋겠지. 근데 올해보다는 아무튼 내년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 같아. 아버님은 좀 운기가 좀 다한 듯 보여. 지금 왔다고요? 운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대주님이 뚜렷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다? 우리 엄마다.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고 어머니가 좀 나서서 이제 이 집안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운영을 하시는데 벌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움직이셔야 될 거 같아요. 아버님 바가지는 긁지 말고 알았지? 네.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 큰애를 보자면 이 아이는 밥상을 차려서 숟가락으로 떠매게 줘야 되는 아이라고 나와요. 좀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데 첫째 애 위나 아래로 삼신의 벌전이 있는 건지 삼신의 벌전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아이 낳기 전이나 애기를 낳고 나서 애 지운 게 있지 않냐 이 얘기야. 그래서 우리 첫째를 보면 삼신 벌전으로 인해서 애기가 좀 자리 잡기가 힘들다. 제가 벌전으로 어 거봐 그래서 그 엄마의 벌전으로 애가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 때 그래서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공부 쪽 머리는 사실은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하는 일을 뭐 물려받던 아니면 뭔가 기술을 배워서 진짜 하나부터 얘는 열까지 다 차려줘야 될 떠매게 줘야 될 애야. 알았어? 응. 뭔 얘기인지 알지? 그리고 우리 장남을 보자면 애가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지 누나와 다르게 언니 아니 동생 동생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누나 애가 장남 밑에가 차녀야? 네. 그러면 차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차 그럼 차녀는 언니와 다르게 좀 노력하는 파고 어 언니랑은 좀 상극되는 게 있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아이가 뭐 만약에 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올해 뭐 직장을 좀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은 취업운이 있거나 아들이요? 딸? 돼지띠? 응 아들 아이씨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 정신없어 지금 아까 첫째 장녀는 봐줬고 지금 아들을 보는 겨 장녀 안 봤는데 아들 아까 떠먹어주는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나왔어 뭔 소리야 아 떠먹여주는 게 딸이에요? 아 올해 저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학생이라 아니 얘는 지금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물일곱 살짜리 소띠 얘는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대요 아 걔가 벌전으로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요 근데 스물아홉 살짜리 스물아홉 살짜리는 뭔가 직업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취업을 하려고 하던가 뭐 그러면은 취업도 되고 어 아홉수라 하더라도 운이 나쁘지가 않아 어머니 어 그래서 어 어머니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들내미는 알아서 좀 자리를 잘 잡고 그래도 엄마의 부담을 좀 덜어줄 아이니까 네 마음을 내려놓대 네 스물일곱 살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시집가는 거서부터 뭐 직업을 자리를 잡는 거서부터 그리고 얘도 좀 뭐 남 밑에서 일을 좀 못하니깐 사회생활 조금 시키고 나중에 뭐 지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어머니가 벌어놨던 돈으로 차려줘야 되고 어 신랑값 데리고 오면 진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엄마 꼼꼼히 다 봐줘야 될 그런 애래 네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가장이라고 나와 치마 둘러 여자지 네 어찌됐든 간에 올해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뭔가 좀 금전적으로 좀 풀릴 일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는 좀 금전으로 힘들어야 되긴 한데 힘들어도 계획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그거는 좀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어 도장 찍을 일이 많나 없나 이런 거 물어보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올해 도장은 찍어 작년에 많이 완전 구려 근데 작년 지금까지도 구려 지금까지는 그래 근데 조금만 더 있어봐 한 그래도 한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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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때서부터는 그래도 막 찍어 가을까지 가야돼요 어 아니 그때부터 조금씩 풀린다고 하나라도 안 쓸까 내가 보는 거는 올해는 그래도 두 개는 보여요 어떻게 어 몰라 아무튼 뭐 근데 자꾸 뭘 쓰는데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좋아할까 내년에 많이 쓰고 올해는 좀 뭘 쓰는 게 보이고요 아 그래도 써 그러니까 운이 조금 풀리려고 하는 거는 가을때부터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막 쏟아질 수 있어 제가요? 네 거봐요 내가 엄마 문 일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종이 보인다 그랬잖아 종이 관련된 거 일하지 않냐고 서류 구려 좋은 거죠? 좋은 거지 내가 맞췄으니까 그럼 뭐야 앞으로 돈도 잘 번다는 말도 맞는 거겠지? 어? 어 신랑은 아직 운이 다 됐고요 어 어 힘들고 네 오히려 승승전거고 아버님보다는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요?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한 엄마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알겠습니다 잘되면 속 시원해요? 네 맘에 드셔? 전 본 거?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